잠깐만. 한번 해볼까요, 그냥? 아니,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할까? 여기다 싸놓을까? 이렇게 싸놔서 이렇게 하면 어때? 아, 그럴까요? 어, 그래, 그러자. 내가 여기서 이거를. 그래, 제가 형. 내가 여기 놔둘 테니까 형이 갖고 있어. 그래, 그래. 그게 낫겠어. 그래, 그렇게 하자. 이러면 뭐. 이러면 뭐. 그래, 그렇게 하자. 이러면 뭐. 바구아직. 바구아직. 야, 진이야. 250장을 내가 이렇게 하고 두 번 해. 이거 안 돼. 이게 안 하셨구나. 그래. 나는 이렇게만 하면 돼, 형이 힘들게. 이거 안 되는 거야. 너. 얘기 안 했으면 계속 할 뻔했어. 이거 진짜 무겁다, 그런데. 이거 진짜 무겁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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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